저희 베크예요! 제대로 모신 거 맞죠? 몸무게로 꽉 찼어요, 일단. 지금도 34, 24, 34예요. 24야? 머리, 목, 어깨. 다이어트는 365일 24시간 마음은 있어요.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면 꼭 전화가 어디선가 와, 밥 먹자고. 어차피 이런 거 그냥 확 찌울까? 막상 찌우려고 하면 그렇게 또 안 쪄요. 맞아! 이쁘다니까. 이쁘어.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네요. 너무 이뻐.